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5일 화요일 아침 스팟 시황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72% 상승 나스닥 플러스 0.69% 상승 독일 플러스 0.37%로 상승한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이 상승세로 마감했구요. 자 나스닥은 특히 정거점 인근까지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지금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시현하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이 더 강하다는 것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구요. 자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어저께 전일 선물은 야간 선물은 플러스 0.05%로 미국의 상승폭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이었죠. 자 강부압 정도인데요. 외국인이 플러스 554개학 정도로 사주고 여기 보시면 전일의 거래 내역들이 있는데요. 자 지수를 크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냥 적당하니 붙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만기도 다 돼가고 이제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이긴 합니다만 중간 휴일들이 있어서 5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거래일은. 그래서 야간 시장에 큰 변동성 나오게 하기보다는 적당하니 묶어 놓고 주관장으로 넘기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판단되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미국 장 마감 이후에는 큰 변동성 없습니다. 자 플러스 건 그냥 강부압건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아직까지 시간이 얼마 안됐잖아요. 9시니까 미국 장 마치고 난 이후에는 현재 변동성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금속 그러니까 골드 그리고 유가 오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승세가 아니라 자 금은 이제 박스권인데 박스권 중에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는 추세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도 급락세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연되고 있거든요. 자 대부분 이런 금속이나 유가 등은 주가가 조금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채권이나 골드나 이런 경우는 좀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흔들린다든지 그럴 때 많이 선호하는 종목들이죠. 골드나 채권이나 이런 종목들. 그래서 현재 골드가 이렇게 밑으로 좀 쳐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미국 주식시장에 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당장은 그렇게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좀 전에 봤다시피 요즘 특징이 미국과 같이 움직이는 커플링 보다는 미국과 조금 같이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디커플링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현재 이슈가 6월 12일 날 확정된 북미회담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뉴스가 아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뉴스라면 그것이 당장 나중에는 모멘텀으로 발생해서 작용해서 크게 상승을 할지는 모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고 먼저 달라들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주가를 허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다음주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조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플러스 0.01% 보압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46%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이 모양이 나스닥처럼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밑에 2평선 다 깔아놨기 때문에 코스피 보다는 코스닥이 모양이 더 좋다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여기 위에 저항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 관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요한 라인 여기 2,400라인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872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고 여기를 잘 지지한다면 상승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급보면 기관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잡히고 있네요. 외국인 거래소에서 371억 매도 기관 101억 매도 개인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19억 매수 기관 소품 5억 매도 자 주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을 자꾸 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크게 당장은 빼기 싫다 이런 의지로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선물 플러스로 들어오고 있죠. 콜은 플러스 5억 정도 콜 옵션도 지금 외국인 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는 10억 대 정도 순매도인데 프로그램 매수세로 빨리 전환되어야 지수 상승하기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콜스닥은 현재 순매수 46억 정도 잡혀가 있네요. 자 분봉을 코스피 분봉을 보시게 되면 전일 고점 그리고 저점 여기 라인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특히 5분 봉상에서는 정배율로 다 돌려낸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전일 저점 인근인 2445 여기 라인 잘 지켜내면 상승하기에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 라인입니다. 자 적어도 여기를 안 껴야 됩니다. 여기를 안 껴면 더 좋고요. 여기를 안 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정거점 돌파가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보면요. 전일 조금 하락했었죠. 자 여기 인근 여기 인근 자 중요 지지장 라인이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근 여기 인근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되겠고 자 전일 저점 인근인 877 부근 여기를 반드시 지켜내야 계속 강하게 상승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다시 한번 체크하죠. 자 선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외국인 환매수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법 큰 규모입니다. 자 이틀 동안에 8800개약 자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들어온다면 대략 한 만개약정도 환매수 들어오는 것인데요. 외국계 선물 매수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 400억대로 매도세 늘어나가고 있고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권입니다. 자 소폭입니다만 플러스권이고 자 선물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개별 총목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자 큰 정판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를 필두한 IT 시가총액 종목들 강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IT 종목들도 강세 반도체는 좀 주춤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 전일의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좀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건설주 전일 하락세를 만회하는 플러스권 지금 출발하고 있고요. 자 통신주 보합 자 철강주 강보합권 화학주 전일 상승세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 자동차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현재 자 정권주 오늘 상승세입니다. 자 전일 하락했던 유통과 내수주들 반등 시도는 오고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수납매 장세라고 했습니다. 전일도 자 이렇게 상승세와 하락세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지수가 좁은 박스권 내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 다 지나고 있는 변곡구간이기 때문에 자 돌아가는 수납매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 분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수 지수를 붙들어 놓고 업종별로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전일 5만 천원대에 접근 하신 분 계시구요. 그리고 현대차 현대차 14만 3천원건데 접근했는데 현대차는 중장기이기 때문에 초반에 물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점 인근에서 한 번 더 14만 인근에서 한 번 더 매수하겠다 말씀드렸고 이건 중장기 종목이라 했습니다. 자 월봉상 지지를 예상하고 하단부위 박스권 박스권 하단부위에서 매수 상단에서 매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여기 인근 8만 6천원 정도 인근 오게 되면 1차 매수 그 다음에 8만 천원 인근까지 밀리게 돼도 한 번 더 2차 매수해서 평균당가 적당히 맞추고 트레이딩 할 수 있겠다. 지금 당장은 쫓아가긴 부담스럽다. 자 여기 돌파된 고점 부위이긴 하나 여기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쳐지고 난 이후에 짧게라도 먹는 것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8만 5천원에서 6천원 사이 오면 1차 매수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 자 셀트리온 제약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든 2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다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이전에 좀 들어오다가 동시에 들어오다가 기관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이틀 동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니 현재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경우도 40만대까지 조정받으면 접근해 볼 필요 있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렇게 주도주들은 강합니다. 쉽게 숙지 않죠? 완전한 우상량이잖아요. 자 21도 잘 안 깨지고 있습니다. 깨질 듯하면 들어올리고 깨질 듯하면 들어올리는 모습 그래서 주도주군 맞다. 자 내수주 주도주군 맞다. 그리고 IT주 주도주군 맞다. 자 LG전자 전일 짧게 여기 손절라인 보고 매수하셨다는 분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이것은 분봉으로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전략 지키시고 조금 더 길 30분 봉으로 보면 9만 2천원까지 정도는 열려있으니까 적당하니 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위에 여기 깨지면서 240일 깨지면서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 강하게 축축 치고 가기보다는 여기 올라가면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볼린저 밴드 단기적으로 이탈했고 급락 이틀 동안 급락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5일선 정도 인근 한 9만 1천원 9만 2천원권에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즉시 차익실현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참모양 좋네요. 그죠? 자 아모레퍼 스픽 돌파된 여기 추세 자 지속적으로 갔으면 더 좋은데 조금 밀려버렸으나 아직까지 이제 돌려내는 초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모습 자 이마트는 아 여기가 깨지면서 25만원이 깨지면서 별로 좀 안좋다 그랬습니다. 이마트하고 LG전자하고 모양 비슷하죠? 그죠? 자 이렇게 주가의 모양들은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면 트레이딩하는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 포스코도 여기가 안깨지고 35만원이 안깨지고 여기서 좀 이렇게 횡보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한번 툭 깨졌으니 반등씨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조금 주춤주춤하다가 돌파해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좀 사모으고 있네요. 그죠? 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기 33만 7천원 것만 잘 지켜내면 자 여기 정고점대인 37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반등씨도 나오고 있구요. 자 은행주 그동안 낙폭 좀 있었으니까 반등씨도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건설주 GS건설 야 이거 보십시오. 현대건설보다 좋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를 거의 훼손 안하고 20일 정도만 터치하고 올라간 반면에 그러니까 오늘 반등 자 지지해야 될 20일에서 지지 그렇다고 오늘 쫓아가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고점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대건설은 여기서 쿵하고 한번 깨졌기 때문에 흔들림 심하지 않습니까? 쿵하고 깨졌다가 급 급 반등했다가 밑으로 또 출렁출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밑에서 매수하지 못한 분이라면 고점도 해서는 추격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으로 관심있게 보자 했던 농심 여전히 잘 가고 있고요. 자 여기 코스답 관심종목이라고 닥터케이 뽑아 놓은 종목들 뭐 펄은 거 있습니까? 펄은 게 거의 대부분이죠. 쭉 한번 그냥 돌려봅니다. 추세 괜찮고요. 자 이거 추세 돌려낼 걸 예상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돌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돌파해낸다면 강하게 갈 수 있고 이것은 날랐고요. 추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상승추세 다 돌파해낸 종목들은 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비교되시죠? 무엇을 말하는지 관심종목으로 두고 보겠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조정받으면 완전하게 이렇게 턴 다 해내고 나면 이렇게 턴 다 해내고 나면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있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아까 앞전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과 LNF 이런 종목보다 추세가 별로죠. 그죠? 당연한 것입니다. 완전히 상승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리노공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를 완전히 다 돌려내고 여기 인근에서 괜찮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승하고 있습니다. 카페24 이런 것은 벌써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더이상 체크하진 않겠습니다. 자 코스닥 희총 상위종목들 상승세 시현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05%로 하락전환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39% 상승중입니다. 자 외국인 기관 거래소에서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매수세 57억으로 늘어나가고 있네요. 선물 지속적으로 불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주요한 중요한 지지장라인들 체크해 드렸고요. 자 여기 코스피 시장 강한 자원권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하고 뚫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기관외공에 대규모 3천억대 이상씩 대규모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런 선결 조건이 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현재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코스피보단 더 좋다. 그리고 선물 매수세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매수세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침 스팟 시왕 여기서 마치 들어가고요. 장마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수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수 type 라이드 타이바이 가수 가수 감사합니다.